한국국토정보공사 출발 출발 유명한 노동화물 인주점 여기 1등이 많이 나오는데요? 2등도 있네? 2등도 많이 했어요 여기는 왜 이렇게 많아? 사람들이 많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확률이 높아서 그런거지? 확률이 높아져 이제 번 엄청 볼걸? 한 명 쓰임만 해도 화이팅 자기야 잠깐 자기야 당첨되면 1등되면 나 얼마 줄거야? 1등되면? 자기가 원하는 만큼? 다 준다는 얘기는 안하고? 일단 대출 갚고 퍼센트 줄거야? 여기? 원래 자기가 원하던게 있었잖아 너 얼마나 달라고 그랬지? 반땅 나 50 50대 50이야? 대출 갚고 자 얼마 줄거야? 반띵 할거야? 반띵 반띵 넘어간거 아니야? 나 조금 더 줘야되는거 아니야? 아니 이거 왜 반띵하면 되지 공평하게 나 요즘에 이벤트의 여왕이잖아 잘되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더 공이 더 와야되는거 아니야? 빨리 어떻게 할거야 참만대줄게 정말 사람이 이렇게 짜다 짜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안된다 너 일단은 존나는거 아 저기 미리 발매한 자동 구매하는거 자동 구매한 사람은 저기서 구매하는 곳이네? 자기는 자동 아니야? 미리 발매하는 자동은 1등이 13번이나 나오고 2등이 80번이나 나온 5도 명당 인주점 7월 5일 기준 10억 이거 뭐야 이거? 스피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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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